야 너 게임 그만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너 1시간 전에도 그 말 했거든? 알았어요. 딱 2판 말하고 그만할게요. 너 바로 게임 안 끄면 니 게임 앱들 전부 삭제한다. 알겠어요. 10분만요. 지금 게임 바로 끄면 팀원한테 저리 욕먹어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아니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군데?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놈이야 대체. 너한테 계속 게임하자고 하는 놈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빨리 말 안 해? 누구야 대체?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너 지금 말 안 하면 핸드폰 압수다. 아빠. 엄마가 아빠 찾는데요. 여보! 여보 미안. 딱 2판만 할게. 너희들 둘 다 오늘 죽었다. 아들 튀어! 여보! How was it? If you understood this conversation 100%, you are a real Korean expert. Then, let's listen to this conversation with the translation. Let's get it. 야! 너 게임 그만해? 야! 너 게임 그만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 한 시간 전에도 그 말 했거든? 너 한 시간 전에도 그 말 했거든? 알았어요. 딱 2판만 하고 그만할게요. 알았어요. 딱 2판만 하고 그만할게요. 너 바로 게임 안 끄면 네 게임 앱들 전부 삭제한다. 알겠어요. 10분만요. 알겠어요. 10분만요. 지금 게임 바로 끄면 티완한테 저리 욕 먹어요. 지금 게임 바로 끄면 티완한테 저리 욕 먹어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아니,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군데?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놈이야, 대체. 어떤 놈이야, 대체. 너한테 계속 게임하자고 하는 놈이. 너한테 계속 게임하자고 하는 놈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빨리 말 안 해? 너 빨리 말 안 해? 누구야, 대체. 누구야, 대체. 아,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너 지금 말 안 하면 핸드폰 압수다. 너 지금 말 안 하면 핸드폰 압수다. 아빠, 엄마가 아빠 찾는데요. 아빠, 엄마가 아빠 찾는데요. 여보! 여보! 여보, 미안. 딱 2편만 할게. 여보, 미안. 딱 2편만 할게. 너희들 둘 다 오늘 죽었다. 너희들 둘 다 오늘 죽었다. 아들, 튀어! 아들, 튀어! 아들, 튀어!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